안녕하세요. 11월 7일 일요일. 오늘 마지막으로 날씨가 아주 좋은 가을날이 될 것 같아요. 낙엽도 우수수 많이 떨어지지만 아주 좋은 날씨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나들이 차량들이 고속도로에 가득인가봐요. 라디오에서 아주 차량이 벌써부터 엄청 밀린다고들 하시네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또 정리해 볼게요. 뮤즐리 노숙으로 완전 짱짱 목대도 있고요. 엄청 크지 얼굴. 뮤즐리 6,000원입니다. 이거는 뮤즐리 쌍두 만원이고요. 목대 한몸 자연군생이에요. 비 밖고 해 바람 엄청 잘 담았고 엄청 크죠. 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6,000원, 10,000원 저렴하게 업어가시고요. 라즈베리 아이스 2,000원 더 빼서 2만 5,000원 갑니다. 라즈베리 아이스 한몸 군생. 한몸 군생일 것 같아요. 라즈베리 아이스 2만 5,000원 갑니다. 대품 이제 요거 다 밖에서 쪼글쪼글 달궈진 애라 뿌리 털어서 딱 맞는 화분에 넣고 다글다글다글 굳히시면 됩니다. 라즈베리 아이스 파키피텀 커팅 군생이고요. 14만원인데요. 오늘 주문 주시면 10만원에 드릴게요. 파키피텀 사두 커팅 군생입니다. 14만원짜리 오늘 10만원에 드릴게요. 두들레아 얘가 여름동안 힘들어해서 분갈이에서 내놨더니 이제 물이 아주 새빨갛게 들어가네요. 얘 조금 더 살아나야 돼요. 여기도 힘들어해서 얼굴도 나오고 그러네요. 잘 살아나기를 바라야죠. 자 이거는 염자금이에요. 염자금이고요. 밖에서 커서 입장들이 상처도 좀 있긴 합니다만 아주 예쁩니다. 염자금 만원 드릴게요. 만원 색깔이 아주 화사하고 이쁘죠. 이거는 미니 염자예요. 미니 염자 미니 염자들은 아이고 이게 화면이 다 안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화면이 들어가죠. 자 미니 염자 미니 염자는 8,000원씩이에요. 얼굴이 작아서 잎이 작아서 미니 염자라고 하고요. 미니 염자는 꽃이 안 펴요. 밑꽃이 안 펴고 이렇게 줄기하고 입장들 보는 겁니다. 미니 염자는 8,000원이고요. 아까 여기 보여드린 이거 염자는 아마 염자금은 꽃 필거예요. 꽃 필거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꽃 안 펴도 색감이 너무 화사하고 이뻐요. 염자금 이것도 크기도 괜찮고 화사하고 여기 만원이면 괜찮죠. 밖에서 커서 이제 입장들이 상처는 좀 있는데요. 이건 또 없어질 거고요. 여기 새잎들 나오니까 괜찮습니다. 국화향기가 엄청 좋아요. 국화도 시들어가고 있어요. 국화도 시들어가고 있고요. 여기 한엽글로리아 있는데요. 한엽글로리아가 여기 아주 빨갛게 핑크색으로 진 핑크색으로 물 예쁘게 들고요. 목대로 예쁘게 멋있게 크는 아이입니다. 한엽글로리아 만원 아인데요. 오늘 주문하시면 8,000원 드립니다. 한엽글로리아도 목대도 좋고 되게 예쁜 아이예요. 되게 예쁜 아이예요. 한엽글로리아 여긴 연봉입니다. 연봉 커팅 군생이고요. 연봉 커팅 군생이고 목대도 좋고 한몸이에요. 아우 무거워. 아이고 무거워. 연봉 커팅 군생이기만 멋진 아이입니다. 얘도 물 한번 줄 적에 저면으로 그냥 푹 먹여서 아주 튼튼하게 키우시면 됩니다. 연봉 이거 3만 5천원 팔든 건데요. 오늘 주문 주시면은 특가 2만 5천원 드립니다. 2만 5천원. 오늘만입니다. 오늘만. 그다음에 얘는 연봉 합식이에요. 연봉 합식이라도 이것도 아주 다글다글 오래 키운 아이들이고요. 목대도 짱짱합니다. 이 아이들은 8천원 드립니다. 연봉 합식은 8천원 해드릴게요. 비바람에 힘들었다가 이제 다 얼굴이 살아나네요. 페스티발. 아니 귀여워. 얼굴이 없어졌어. 얼굴이 없어지고 그랬는데 그런대로 또 살아나고 있어서 잘 키워볼랍니다. 골드너켓 이름이 골드너켓 이름이 바이솔금이죠. 색깔 화사하고 이쁘죠. 오늘 50% 특가 2만원 드립니다. 얘 자구도 나오고요. 다 예쁘게 크는 애예요. 이거 밖에서 노숙하면서 아주 색감이 너무 예뻐졌네요. 골드너켓 이름이 오늘 완전 특가 50% 할인 2만원에 드립니다. 오늘만 주문 주세요. 오늘만 드리는 가격이에요. 꽁의 비름도 꽃이 예쁘게 달려있고요. 핑크색 꽃들이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꽁의 비름 이거 8천원이에요. 줄리아나도 물 엄청 예쁘게 들었네요. 줄리아나 8천원인데요. 오늘 주문 주시는 면은 6천원입니다. 6천원 저 이거 이제 찍고 나서 편집할 적에 또 가격이 우왕좌왕 왔다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말한 게 우선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준다고 했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그렇게 드릴게요. 이거는 엘렌입니다. 엘렌 샌디고라고도 하고요. 엘렌이라고도 하고요. 이거 한몸 군생이에요. 엘렌 샌디고 한몸 군생입니다. 요 아이는 만원에 드릴게요. 이렇게 한몸으로 군생 되기 힘든데요. 한몸이에요. 만원 엘렌 만원 자 얘는 라조야 철화입니다. 라조야 철화 햇빛에서 예쁘게 다글다글 잘 굳혀졌지요. 라조야 철화 생얼하고 철화하고 어울려서 잘 예쁘게 굳어져 있습니다. 라조야 철화는 이거는 3만원입니다. 라조야 철화는 3만원입니다. 일요일이라도 어디론가 가는 트럭도 있고 놀러가는지 자가용 차량도 많고 여기는 핑크 샴페인인데요. 밖에서 노숙한 아이입니다. 엄청 큰 제품이에요. 얼굴이 약 18cm 정도 나오는 얼굴이 얼큰입니다. 눅장도 예쁘고 핑크 샴페인 대풍 이거는 얼마 드릴까요? 16,000원 드릴게요. 16,000원 핑크 샴페인 대풍 16,000원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샹그릴라 샹그릴라 커팅 군생인데요. 커팅 군생인데 아주 튼실하니 바글다글 바글 바글 이뻐요. 높은 물에다가 심으시고요. 더 빨갛게 붙이시면 돼요. 샹그릴라 페리도트로 갖고 왔는데요. 페리도트보다는 입장이 길고 샹그릴라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15,000원입니다. 대품 군생 커팅이지만 얼굴도 많고 아주 튼튼하고 예쁘죠. 이거 15,000원 인틀입니다. 또 있는데요. 처음에 만진 애가 더 예쁜 것 같아요. 또 얼굴은 많고 엄청 개품이네요. 샹그릴라 샹그릴라라고 봅니다. 샹그릴라 15,000원 샹그릴라 15,000원 그다음에 얘는 백봉이고요. 커팅 군생이고요. 이건 중간에 커팅이 돼 있어요. 중간에 엄마 얼굴 커팅해서 5두 군생 나온 겁니다. 5두 군생 내일부터 추워지려고 바람 엄청 부네요. 백봉 커팅 군생 5두 군생입니다. 3만 5,000원 드릴게요. 3만 5,000원 해드릴게요. 백봉 예쁘게 굳어진 아이예요. 5두 군생 커팅 군생 이에요. 3만 5,000원 드릴게요. 또 들어갈 아이들 얘는 남봉옥입니다. 남봉옥 사이즈도 좋고 튼실합니다. 싼 남봉옥 얘는 2만원에 드려요. 온죽한 남봉옥 뽀얀 분이 있는 애들이 온죽한 남봉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2만원에 드립니다. 다시 있는 거는 이거는 반야 남봉옥이라고 해요. 얘도 2만원에 드립니다. 반야 남봉옥 요아이도 2만원에 드립니다. 다음에 여기는 피코 군생이에요. 피코 선인장 피코 군생이고요. 봄에 빨간 꽃이 필거에요. 빨간 진 진 진 핑크 빨강 그런거 진 핑크색 그런 꽃이 여기서 머리에서 다 이렇게 이렇게 피코에요. 얼굴도 엄청 많고 제품인거에요. 3만원씩 나갑니다. 지름 한 17 17 17 정도 나오고요. 얼굴들이 무진장 많아요. 얘 피코가 이런거 얼굴 하나 얼굴 하나에 8천원씩 나가요. 네 이렇게 군생대기도 정말 잘 키워놨죠. 피코 군생 3만원씩 입니다. 바람이 엄청 불어요. 시원하고 좋아요. 오늘은 휴일 잘 지내시고요. 내일부터 비오는데 비오면서 치워지니까 비 맞추지 말고요. 얘네들도 이제 다 들어갈 거예요. 비 맞추지 마시고 이제 겨울 겨울체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잘 즐겁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